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송갑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계획 보류를 환영하며 대결이 아닌 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대남 군사행동계획 이행을 보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측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결이 아닌 대화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전환하고자 했던 남북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토대로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을 위해 앞장서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평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